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3만 명대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만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60%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관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첫 소식 진태희 기자입니다.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2400여 명으로 전날보다 3000여 명 줄었습니다.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줄어든 347명으로 날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. 사망자는 하루 새 52명 발생해 2주째 두 자릿수로 집계됐습니다. 누적 확진자 수는 1700만 명을 넘겼습니다. 정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위가 계속되지만 감소폭은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검사 횟수는 현행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입국 당일 하게 돼 있는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조정했습니다.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입국 전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도 가능해집니다.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는 격리가 면제됩니다. 정부는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을 추가 확보하고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처방하기로 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만 5에서 11세 어린이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. 만 5에서 11세 사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93만 명. 해당 연령대 아동의 60%에 달합니다. 전문가들은 영유아가 후유증 증상을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변에서의 적극적인 관찰과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아이가 숨쉬기를 너무 답답해한다. 한 두 달 뒤에 감기 걸렸는데 단순 감기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심하다. 그렇다 그러면 코로나19R은 그 영향 후유증이 아닐까. 코로나 확산세는 한풀 꺾였지만 후유증을 호소하는 아이들은 점점 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.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.